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마녀의 성이에서 메타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랙이 또 마녀의 성이 메타몬 대박이거든요 여러분들 자 일단 뒤로 갑니다 2명은 차 버리고 출발하네요 오 오토솔라가 또 메타몬 할게 좋네 아 나도 포토솔라 타이거 올렸나 자 이 맵이 처음에 뒤로가서 이렇게 안에 들어가지거든요 숨바꼭질 할 때 제가 이걸 알게 됐었는데 어떻게 간 거야 이거 뭐야 내 뒤에서 하고 있었네 와 뭐야 야 대박 아 씨벌 이런 길이 있었어 그렇게 해가지고 오 오오오오 시 smartphones 자 숨바꼭질하다가 이게 알게 됐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들어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오른쪽을 딱 꺾으면 여기서 이게 나와가지고 이제 매번 이탈렛을 이렇게 메타몬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메타몬 이런 거 보여주려고 우리가 찍냐 형들 항상 아니지 우리 유튜브 팬분들 구독자분들 아프리카 팬분들 시청자분들 바로 여기 오른쪽 길 이런 신기한 길을 가기 위해서 여기 매트 한번 찍는거죠 자 이렇게 올라가집니다 여기 위에 올라갑시다 올라가가지고 쭉 길이 또 있어요 이렇게 신기하죠 근데 여기서는 이게 또 연결은 안되있어요 맞죠 그래가지고 이런식으로 이것도 연결이 안되있고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길 따라서 갈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 찾으러 가는게 뭐냐면 이게 반대편도 한번 가보고 싶어가지고 반대편은 좀 찾고있거든요 여기서 일단 여기선 끊겼고요 길이 잠시만 반대편 가는 법이 없나 잠깐만 어? 아 여기서 떨어져가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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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갖고 반대편 갈수 있는 방법이 있네 이렇게 안넘어가지나? 아 여기 막혔네 저희들 이제 하나 찾고 싶은게 뭐냐면 저희들 반대편을 가보고 싶어요 반대편을 자 이런식으로 메타몸을 여러분들 하실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지금 하나 찾고있는게 저기 이제 반대편을 가보고 싶은데 반대편 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이런식으로 이네비 근데 어디 갔던길이 그길이 그길이 그길같아요 헷갈려 굉장히 많이 헷갈리는 반대편을 반대편을 안되면 뚫어서 가볼게요 일단 찾아보죠 일단 어어 야야야 낑깃다 낑깃다 오 잠깐만 여기서 부서 써갖고 날라 안되나 여긴 막혔고 아 없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쪽에 지금 오른쪽 라인에는 지금 오른쪽으로 요쪽으로 여기 오른쪽 라인으로는 다 들어가서 이렇게 맵타운을 할수있어요 근데 반대쪽 요쪽에는 안들어가봤어요 근데 밀어서는 일단 들어갈수있는데 여기를 통해서 일단은 갈수있는 길이 없나 일단 찾아보고 있긴 하거든요 가는법 찾았다고? 어디어디어디어디 어디어디어디 LLN이 카타이디 뭔데요? 슈우우우 여러분들도 되돌istry 해보셔 flow 클래치 굉장히 신기함 나는 생각했던게 여기서 올라가진다면 점프해서 날아갈수 있을것 같은데 잠깐만 여기서 무서운 nhất 안날라가시나 잠깐만 오! 이렇게 날아가면 잠깐만 될것 같은데 여기 뒤에서 있잖아요 밀들 뒤에서 최대한 뒤에서 부서 써갖고 요 앞에를 날아가면 날아가지지 않을까 반대편까지 도전 아 안되나 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야 가속도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충분히 안 그래요 아 아 힘이 약하고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돌려가지고 또 이런 길도 있어요 여기 올라가가지고 올라가가지고 반대편으로도 갈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빙빙빙 안거리게 넥타범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아 각도 잡기가 너무 힘들어 안 된다 야 그냥 밀자 밀자 아 답답해 그냥 밀어줘 아이씨 언제까지 해 이거 자 밀어줘 밀어줘 오케이 됐다 자 들어왔죠 이제 우리 아까 여기 반대편에 와볼랬는데 반대편에 못 왔단 말이야 맞지 반대편에 왔으니까 길을 찾아봅시다 희한한 길이 많거든요 여기 잠깐만 저기 연결된 길 없나 야 저거 탈락하면 저거 어떻게 가야돼 뒤에서 부서서서 날라가야되나 여긴 또 뭐야 빠지나 아 빠진다 깨빈 됐다 오케이 자 여기서 아까전에 우리가 뒤로 가다가 빠졌지 안 빠지 조심히 뒤에는 뭐 별거 없어 맞지 오 잠깐만 여기도 올라가지네 안 올라가지나 안 올라가지네요 앞으로 가보자 앞으로 왼쪽이 약간 길같은데 이렇게 빠진단 말이야 맞지 저기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가야되나 부서서서 날라가야되나 이거 약간 점프대가 있거든 맞지 뒤에서 부서를 써서 약간 점프하면서 날라간다면 점프 안되네 어 오면 안돼 그럼 왼쪽으로 빠져야되나 일단 가봅시다 좀 다른 길이 있실라나 자 여기로 어 잠깐만 아타 어 여기 길있다 여기 길 아 길 아 진짜 여기서 올라가면 되네요 그런식으로 오케이 자 그리고 또 여기서 올라가야되고 길 찾아야되 이거 오씨 안 올라가지나 어 삐삐삐 안거리게 조심해야되요 이거 길있다 안 들어가 아 삐삐삐다 이거 겁나 아 아 아 아 아 근데 지금 믿는 사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잘 믿어 출발 자 가자 아 얘는 앉아서 달리냐 잡으러 가야돼 그럼 자 여기 막힌거 같은데 여기 여기로 여기로 여기로도 길있나 아 있네 잠깐만 올라가는 길이 없나 여기 뒤에는 올라가지는 길이 없어 맞지 아 꼬리나지마 꼬리나지마 일단 가고 있잖아 지금 여기서 처음에 올라가서 삐삐삐 안거리게 뒤로 가야돼 어 뒤로 뒤로 가서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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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따라갑니다 여기서도 여기선 안 올라가지고 자 이거 따라 센스있게 해야돼요 자 여기서 아까 삐삐삐 버렸거든 자 뒤로 해갖고 여기서 그렇지 이렇게 올라가는거지 맞지 오케이 큰 다음에 이제 앞으로 와 씨부레 대박이다 이거 야 반대편이 대박인거 같은데 와 암마 와 대박 높이 올라왔어 자 계속 쭉 가봅시다 길 따라 어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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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따라 계속 쭉 가봅시다 어떻게 되나 한마퀴 돌아질려나 길이 계속 있어 여기 와 돌아왔을까 하위 이사 한번 해주고 하위 얘 근데 이름 뭐야 얘는 하위 여기서 막힌거 같은데 뚫렷 뭐야 뭐야 어디야 뭐야 연결된건가 방금 뭐야 아 이렇게 내려온거구나 계속 연결된거 맞지 너가 먼저 앞장서 출발 성민이 출발 자 성민 대장을 따르라 반대편은 반대편이 더 신기한거 같애 오른쪽보다 맞지 여기도 뚫렷을라나 아 막혔네 하하 여기 막혔다 여기서 막히네 잠깐만 성민아 나와봐 아 너 그렇게 들어가볼라고 나도 그 생각했는데 여긴 들어갈 길이 없어 맞지 이따 여기서 떨어져보자 일단 떨어지고 길이 없을땐 또 떨어져야돼 어우씨 나무 왜이렇게 딱딱해 나와 땡기면 안돼 오 뭐야 여기 아 아 삐삐삐거린다 아 삐삐삐 진짜다 삐삐삐 땜에 미치겠다 자 쭉 가보자 여기서 지금 막혔어요 일단 길이 맞죠 와 잠깐만 여기 뚫으면은 야 성민아 나 밀어주면 안돼 혹시 여기서 또 들어가서 들어가면 될거 같은데 여기는 지금 나무 떼가 안מים 그냥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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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여기 뚫린 나무는 안들리고 여기는 안들어가지고 자 킬 따라 계속 가봅시다 아 여기서 이제 막힐거같은데 여기서 막히어 진짜 길없어 이제 진짜 길없어 삐삐삐삐삐 밀어줘야 돼 이제 자 나 밀어줘 여기 요쯤에 요쯤에나 밀어봐 하나 둘 셋 이거 잘 밀어야 돼 한 번 해야 돼 이거 밀어봐 아 안 밀리네 약간 그쪽에서 그쪽에서 밀리기가 어려운데 이거 총리 들고자고 아 안된다 길이 울퉁불퉁하다보니까 지금 안 밀리네요 잠깐만 야 빠꾸해 빠꾸해 뒤로 후진 후진 아 여기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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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좋다 오케이 여기서 밀겠나 이거 밀어봐 오 오 대박 왕문어가 이걸 역시 구입몰 와 연결됐어 잠깐 잠깐 오케이 오케이 야 날았어 날았어 오케이 와 미친 대륙까지 연결됐어 와 이걸 여기까지 왔다 일단 오케이 오케이 와 이거 혼자서 되더라 혼자서 디스하면 살짝 밀어주면 돼 와 이걸 또 연결시키네 와 여기 또 막힌다 왜 잠깐만 야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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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꾸가 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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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막혔어 잠깐만 일로와 일로 일로 여기 길 있어 잠깐만 여기 거기가 거긴거 같은데 이 길이 여기 아까 우리 뭐야 아 여기서 갈라면 저기를 뚫어야 되네 결국 길이 헷갈린다 이거 여기서 막히는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이제 더이상 갈 길이 없어 맞죠 더이상 갈 길이 없어 거기야 거기야 그러면 잠깐만 아 여기서 저쪽으로 떨어져보자 여기로 가고 여기서 이쪽으로 이런식으로 가는거지 오케이 그렇지 여기로 가는데 아까 누가 밀어갖고 내가 여기서 빠졌단 말이야 맞지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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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 힘들다 그리고 여기선 뒤에서는 와 여기 잠깐만 여기 가지냐 엄청난 벽타기를 해서 오케이 됐어 다갔고 그리고 여기는 왼쪽은 안 벽이구요 딱딱한 벽이고 맞지 와 여기서 또 막히네 와 잠깐만 야 이거는 못간다 이거는 야 이거는 진짜 지지다 이거 어떻게 가 저기를 한 명 있어야 돼 한 명 있어갖고 여기 밀고 여기를 뚫어야 돼 내가 봤을 때 잠깐만 그러면 다시 여기로 가가지고 자 아무튼 요정도 요정도 요정도까지로 마무리합시다 와 힘드네요 진짜 맵타옴은 요정도로 일단 이런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식으로 마녀의 성에서 여러분 이런식으로 맵타옴을 하실수가 있는데 굉장히 길어예요 이게 생각보다 그래서 뭐 일단 뒤로 가서 일단 오른쪽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맵타옴하는 것부터 해보시고 또 다른거 뭐 여러분들 찾아보시고 저한테 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정도로 마무리하는걸로 자 이 트랙 이름은요 동화 마녀의 성이구요 여러분들도 맵타옴 한번 제가 이제 보여드렸으니까 한번 꼭 해보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타이머택으로도 가능해요 충분히 유바 다음번에도 재미난 맵타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드뼈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 렘 렘 렘